bandwidth 필요한 Pilgrim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몽몽이 다홍은 야 오늘 첫 촬영이랑 살짝 감이 안 잡혀가지고 처음에 예. 개인기는 참참참 참참참 여섯명 다 이겼는데 다 하고 잇지세요 여섯명 다 이기는 건가요? 엑카미마미보 참참참 올리고 한 번에 인결해 주세요 참참참? 와 대박이잖아 네 진짜? 엑카미디 내가 맛있게 먹고 싶으니까 와인 와야지 설탕이에요 아 좋아요 이건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양념의 그림자 아 보여주지 마 진짜 되게 잘 됐어 네 잘 됐어요 응 되게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뒤집어 오면은 안 돼 그 광석을 어디서 지금 신발 잘 산 거 같아요 오해 볼래 지금 신발 잘 산 거 같아요 오해 볼래 조금 조금 아까 캡처... 캡처 타임 제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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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접착력이 안 좋네 아 접착력이 안 좋네 여기 힘없이 떨어진다 자 여러분 빨리 이거 빨리 노려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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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와 뭐야 뭐야 편지 땄어요 와 안 돼 여건 하하하하 나 진짜 30분 썼는데 하하하하 다시 써요 자 지금은 모공 이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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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희승이고요 오늘 생일인 사람입니다 어제도 생일 파티 했는데 그거는 실패작이어가지고 오늘 다시 했습니다 어제 케이크를 엎어버려가지고 엎어버린 장본인이고요 정 오해 안녕하세요 어디서? 뭐해? 뭐해? 어떻게 표승이 이렇게 찼어 와...잠깐만 자 지금까지 에덴니시 자 지금까지 축하합니다 이기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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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우 3에서 이끼 이끼 저번거 외침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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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아니야 멍게 멍게가 아닌 거 아니야 멍게가 아닌 거 아니야 와우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야 자꾸 아까웠어 왜 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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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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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아 화이트라이프 눈을 좋아요 안쪽으로 원래는 눈을 잘 닫는게 베이컨 그러다 그래도 살짝 이렇게 부에 부러졌어요 What you say Oh that you only meant well Oh Oh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아 아 아 어떻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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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